이 시간에 우리 헌신의 시간,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최경선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함께 미국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사육을 하시고 있고 남편분은 백우종 목사님이시죠 오늘 잠시 들리셔서 특성을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반주로서는 또 역시 우리 교회에서 자라 그래서 어렸을 때 선후배 관계였다 그러더라고요 최수현 자매님의 귀한 반주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큰 해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봄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상립해 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가장 귀한 성명을 주시리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큰 해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봄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상립해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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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